김치 볶음밥 와 김치 볶음밥 기가 막힌데? 맛있어! 저 김치볶음밥은 관장님이 밥알 한 알에도 진심인 게요 밥을 볶을 때 식용유 대신 물로 먼저 볶아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? 네 왜냐면 볶음밥은 찬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탱글한 식감이 살짝 덜 할 수가 있는데 이 물과 만나면 밥알이 윤기가 이렇게 빨딜빨딜 나면서 탱글하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볶음김치 고추씨 기름을 넣고 매콤 짠하게 마지막에 이제 맛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아 그냥 기림만 아니고 고추씨 기름? 네 와 이거 크다 너무 잡아주셨다 볶음밥 진짜 맛있다 아 진짜? 응 볶음밥 내가 다 처리해도 될까? 응 어차피 밥 안 먹지 잘 내가 볶음밥 다 먹을게 예 사장님 저희 추가 고기 빨리 주세요 사장님 저희 추가 고기 빨리 주세요 아 이제 땡클 얼굴이네요 네 방금 전에 사장님이 옆에서 한숨 쉬셨어요 맞아요 오늘 오늘 엠복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저희 지겠어요 맛있어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일단 뺄게요 네 사장님 고기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요?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운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말 좀 아 뭐야 이게 와 와 오늘의 퍼포먼스 와 뭐야 이거 와 지금 이원일 이원일 역시 방송 기계입니다 네 네 방송 멋이네요 야 나는 이런 하모니카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야 밤모니카 와 와 와 와 밤모니카 와 와 와 와 밤모니카 와 와 와 와 MV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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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야 이건 아이디어도 좋았고요 아 하모니카 먹방은 역대 아마 이야 역대급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김치볶음밥이 있었는데 없어요 야 뭐지 이러고 하하하하 형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좀 먹어요 야 그냥 해 좀 먹어요 좀 너무 안 돼 저거만 해 아 유리칸 MVP 후보로 등극이 됩니다 Most valuable person이 되겠죠 근데 관장님이 지금 초벌구이 때문에 경기장 상황을 못 보실 수 있을 거라는 뭔가 생각을 했어요 아 원활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예예 아 그러네요 아 근데 고기가 좋다 와 어 고기 끝살이 좋다 나는 근데 이렇게 두꺼운 소고기가 너무 좋아 고기를 씹을 때 그 씹는 맛이 있거든 그 씹는 맛이 좀 있지 우와 이제 이 버터를 여기다가 녹이고 이야 이야 뭐야 뭐야 우와 뭡니까 저기 뭡니까 와 아 버터예요 형님 이제 이게 버터가 끓기 시작하잖아 네 부울 거예요 부울 거예요 오 예 비워야겠네 우와 불쌍불쌍 아 불쌍 불쌍 자 하나 둘 셋 보리 와 와 와 와 와 오늘 관장님 MVP 와 와 와 와 이야 관장님 MVP입니다 와 대단한 퍼포먼스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그니까 자 이효리 선수 이제 또 보이죽이시게 퍼포먼스가 또 나오겠죠 자 이효리 선수 이제 또 보이죽이시게 퍼포먼스가 또 나오겠죠 아 네 지금 보이시죠 한 땀 한 땀 지금 카메라가 잡을 때까지 끼고 있는 거 아유 자꾸 MC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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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김치랑 살치살이잖아요 백살백살 백살백살 아 백살백살 이원일 선수 이원일 선수 원샷 왔어요 먹어요 원샷 왔어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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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양파를 진짜 좋아하거든 내가 양파를 진짜 좋아하거든 양파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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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만들었어요 양파를 양파를 아니 그래 저 선수는 지금 보혜감 싸움감이가 저 선수 양파 양파 안에다가 지금 사장님 네 아까 양파 통양파 하나만 통으로 통으로 달렸어 어허 아 안에 밟는 거예요 우와 우와 내가 양파를 좋아해서 내가 양파를 좋아해서 아 지금 저게 생양파래요 많이 매울 텐데요 저희 생양파면 많이 매울 텐데 우와 그거 한입에? 우와 양파를 좋아하거든 양파를 구질을 담았어 양파를 구질을 담았어 밑에서 ... 우와 내밀밀 내밀밀 뭐라고? 엉망리다